경찰이 N번방의 주 운영자인 각각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착취 범죄 집단이었던 N번방과 박사방의 주역들이 상당수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에도 아랑곳 않고 성착취 피해자 영상들을 공유하는 유사 N번방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N번방에 밝혀지지 않은 가입자 등 공범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가열찬 수사로 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성착취 범죄 집단의 주역들을 처벌하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린 악질적인 성범죄를 일수하고 피해자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국회가 N번방 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아직도 여러 후속 법안들이 계류 중이고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할 본회의는 미정입니다. N번방, 박사방과 같은 극악무도한 성범죄 집단이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이었던 정치권의 책임이 무척이나 큽니다. 20대 국회는 N번방 후속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